짜롱 짜롱 우리 알어 알어 댕댕이들이 압니다 자기네들 간식 준비하는거 댕댕이들이 알아요 엄마구리 잘라서 우리 자몽 어떻게 이렇게 아기들이 세번이야 아까 신기하네 어떻게 자기 고구마 간식 준비하는거 알까요? 냄새 때문에 그니까 짜롱 자몽이 줄까? 간식 먹으러 가자 자몽이 캠핑은 못 갔으니까 이리와 자몽이 집에 있어 있어 자몽 자몽 아구 하다 고구마 맛있게 생겼다 이건 너무 큰데 자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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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맛있어 후박 고구마 좋아해 우리 자몽이 자몽이 자몽아 촉촉한 후박 고구마 맛있어 아구 자몽이 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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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몽 자몽 자몽 사몽 사몽 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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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자몽 온도청 쐬묵 자몽이 안 먹어서.. 자몽이.. 여기 자몽이..약 안 먹여도 되나? 안쌔 뚜, 자몽이.. 저희들, 자몽이 먼저~! precedent 안쌔 끝이에요 끝! 다 먹었나? 다 먹었나? 짜먹 뭐 줄까? 우리 짜먹 뭐 줄까요? 짜먹! 짜먹! 아이고 우리 짜먹이 왔어! 아이고 짜먹였어! 응? 응? 캠핑 안가서 짐짐했쩌 자몽이? 응 엄마가 안 데리고 갔어서 자몽이 응 고구마 맛있게 먹었어 자몽이 다음날 캠핑 가자 자몽이 엄마랑 캠핑 가자 에구 꽃 구경하자 꽃 구경하자 자몽이 자몽이 블루야 바다 구경 못했으니까 우리 자몽이는 꽃 구경해야지 꽃 구경해요 자몽이 꽃 보세요 꽃 한 개만 두세요 자몽이 좋아 좋아 마티스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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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스티비